신비한 알고리즘의 세계 죽느냐! 사느냐! 그것이 문제로다! 아... 내 연기 문제 있네 나 이번 주에 연기 오디션 있는데 연기 어떡하냐 안되겠다 연기 영상을 좀 찾아봐야겠다 오! 영화 달콤한 인생 이병헌? 나한테 왜 그랬어요? 왜 그런거냐 너 진짜 이병헌이냐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도대체... 나한테 원하는게 뭐야! 4달러! 응? 4달러! 3달러! 오케이! 땡큐! 4달러! 아 잠깐만! 이병헌에서 4달러가 왜 나와? 오! 뭐야 이것도 이병헌인가? 5달러! 아 잠깐만! 거칫댄스! 거칫댄스! 여러분! 정리신 것 같은데! 잠깐만! 거칫댄스! 뭐야! 아 거칫댄스! 아 진짜 거칫댄스! 거칫댄스가 왜 나와? 아 맞다!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200원이었지! 플레이! 아 잠깐만! 아 얘 프론트맨이 또 거칫댄스를 왜 치는거야! 잠깐만! 아 안되겠다! 그냥 내가 잘하는걸 해야겠다! 내가 발차기를 잘하니까! 와 좋았어! 액션연기를 찾아보자! 오 이거 부산행이다! 어! 나 마동석이야! 좀비 잘 걸렸다! 너 김준호팀에서 왔냐? 이리 와! 오 죽었다 죽었다! 오 박수! 딱대! 아 죽었다! 아 나 진짜! 잠시만요! 저 좀비 아니에요! 등 가려워서 이거 긁으려고 한거잖아요! 죄송합니다! 네! 이쪽 긁어주세요! 오 시원하다! 좋다! 아 이런거 말고 조금 리얼한 싸움씬 없나? 아주 무식한건 지 엄마랑 딸이랑 똑같네! 이거 무슨 싸움이지? 아 김치 싸대기! 이거 명정된이지! 그 나쁜놈! 잠깐! 뭘 모르나본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? 그리고 요즘 사람들 이런거 안좋아해! 이 멍청한 아줌마야! 여러분! 안좋아해요? 좋아해요! 좋아하죠? 네! 좋아한다잖아! 산에서 다신 내려오지마! 우와! 우와! 다시 내려오지마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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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좋아한다고? 뭐야 이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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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싸대기! 진짜 웃기다! 아 너무 쎈데? 아이 샤나! 아 그런데 조금 더 실전 싸움 같은거 없나? 니가 뭔데? 나한테 왜 그러는건데? 니가 뭔데? 나한테 왜 그러는거냐고? 니가 금융위계에 대해서 알아? 금융위계에 대해서 아냐고 그치야! 니가 무슨 색인지 알아? 이거 그려의 색이야! 아 깜짝아야겠다! 니가 왜 울리는건데? 니가 아직 안 끝나면 왜 울리는건데? 이거 무슨 색인지 알아? 그려의 색이야 이거! 니가 뭔데? 잠깐만! 그려의 색이야! 나한테 하는거 같아서 좀 킹받네! 아 진짜! 역시! 연기는! 바로 매뉴얼 연기지! 한번 볼까? 도깨비! 멜로! 아저씨 사랑해요! 아저씨 사랑해요! 아저씨! 수진 잘해! 약간 느낌이 있어! 아저씨! 아저씨 어디있어요? 어? 아저씨! 아! 아저씨! 그럼 나만 안좋다! 나 불렸어? 뭐야! 진짜 도깨비 말고! 왜이래 진짜! 아저씨! 어디있어요? 아! 어이가 없다! 원빈이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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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부끄럽잖아!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하고 있잖아! 캐스팅이 이게 최선이야! 너 말고! 우리 아저씨 어딨냐구! 원숭이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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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말고요! 아! 저기로 가! 아! 아저씨! 어딨어요? 아! 진짜! 어디서 김치 신내가 나! 날이 좋아서! 날이 좋지 않아서! 날이 적당해서! 모든 날이 좋았다! 아이 깜짝이야! 내가 부여놨어! 다른 말 이거 뭐야! 봉유잖아 봉유! 봉유라고? 야 봉유 여기 칼딱 꼽혀있잖아 고깨비! 야 이거 코트 끌리는 거 봐라! 혼났네 이거! 야! 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! 나는 솔직히 싱크로율이라도 있어! 이건 없지야! 이거 무슨 김고우냐! 사랑해요! 웃잖아! 웃잖아! 아! 수지가 잘았나! 해봐! 그러면! 봉유! 최소한 하나라도 해봐! 야 딱지 갖고 와봐! 야 딱지를 놔두 갖고 와봐! 죄송한데 돌지 마세요! 검 코칠 거 같으니까! 됐고! 이거 검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? 야 이거 빼면 뭐 어떻게 돼? 사라지는 거지 나는! 오케이 사라지! 야 이러면 우리 안 좋은 감정만 쌓이잖아! 뭐라고? 안 좋은 감정만 쌓이잖아! 쌓이잖아? 어? 어? 뭐야? 나 찾는구나! 아! 와! 진짜 너무... 아! 아니 아이고, 우리 팀의 사이드까지 나왔어! 아이고, 우리 팀의 정신없다! 당선! 1대1 데스매치 세 번째 대결! 변기수 팀의 상대인 이승윤 팀의 무대였습니다! 신비한 알고리즘의 세계! 뭐 신 알새야 뭐 언제나 강력하지! 근데 오늘 아 모르겠다! 변기수 팀이 워낙 세서! 오 빵인데요 빵? 변기 선배님! 변기 선배님 것도 빵! 여기가 제일... 지금 빵이에요! 제일 어려울 것 같구나! 지금 빵이에요!